반갑습니다. 돼지열병추 충남보령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심신고 들어온지 6시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충남보령 쪽은 상당히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충남보령 그리고 충남부분에서 얼마 전에 화재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화재도 났고 그 다음에 의심신고가 또 그 전에 또 한번 들어왔었죠. 그러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돼지열병은 아무튼 지금 전염성은 상당히 강한 것은 확실하죠. 중국에서도 1년 이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해서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한번 좀 보시면 경기 포천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고 충남보령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건이 들어왔는데 충남 포천이 음성 판정을 받았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음성이고 이제 경기보령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보면 농식품부에서 충남보령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6시간 전이죠. 지금 한번 보시면 경기 포천 충남보령 연쇄신고의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게 충남보령에서 의심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날 오후에 보령 천북면의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만 2천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농장주가 비옥동 칠두가 폐사한 사실을 확인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보령은 전부가 돼지열병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인천경기 강원벨트 밖에 위치한 지역이죠.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인천경기 북부와는 수백키로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확진이 딱 나와버렸다 그러면 돼지열병주들은 분위기 완전히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지금 이 경기 포천에서 양성이 나왔다 라고 해도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지금 부족한 그런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돼지열병 움직임 보면 13번째 의심신고가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확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의심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조정이 꽤 크게 진행이 됐죠.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결과가 아마도 내일 오전 중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지금 6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 전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시작 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짝 기대감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충남 보령에서 12000도 사용하다가 7도가 폐산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지금 돼지열병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워낙에 많이 조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심신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 돼지열병이 이렇게 최근에 그래도 상당히 관리가 제일 잘 된 건지 계속해서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전에도 충남 보령에서 의심신고가 됐을 때 음성으로 밝혀졌죠. 그러면서 돼지들 질식사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돼지열병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방향성을 가를 만한 그런 좀 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충남 보령에서의 신고가 음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뭐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럴 줄 알고 주가 이만큼 내려놨다.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워낙에 주가가 많이 조정이 지금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충남 보령이면은 한참 내려온 상황이고 돼지들을 가장 많이 키우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양성으로 나와버리면 이 돼지열병주들이 상당히 크게 들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위치나 이런 재료의 소식을 보면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될 만한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충남은 명실공이 우리나라 축산 거점으로 불릴 만큼 가장 많은 돼지 마리수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지금 방역당국 고민이 당연히 깊어지죠. 뭐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돼지들 씨가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남까지 퍼져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의심농가들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은 지금 검역본부로 보내져서 검사를 받고 결과는 포천이날 오후 보령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 되어있죠. 자 그러면은 보령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결과가 딱 나오면 일단 나오고 나서 장이 시작이 되겠죠. 나오고 나서 장이 시작이 될 텐데 양성으로 나와버리면 시가는 아주 높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음성으로 나오면 또 음성이구나 하면서 이런 모멘텀을 갖지는 못할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렇듯이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한두 건은 계속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계속 그러고 있죠. 이 돼지열병이 워낙에 전염성이 강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돼지열병 테마주 마니크 이렇게 보면 크게 올랐다가 테마가 완전히 많이 죽었죠. 돼지주주 매도 뭐 이런 부분하고 섞이면서 지금 상한가 이제 첫 번째 친상한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요일날도 확진되고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 시작하고 4%까지 살짝 올린 후에 9.3%나 지금 내려쳤죠. 자 지금은 기술적으로 왔을 때 내려올 만큼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 지금 돼지열병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로 움직이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려오기는 정말로 많이 내려왔고 이 정도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지금의 위치에서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음성으로 나오면 그럼 그렇지 이런 분위기로 또 이제 별로 힘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충남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급력은 클 것이다. 양성으로 나오면 상당히 상승폭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낙폭이 이미 좀 많이 과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수준의 약세가 나타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일 장 시작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럼을 좀 예측을 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거 없죠. 지금 이 부분은 충남 보령 이 건이 상당히 이제 변곡점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위치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성이면 위치가 여기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충남 쪽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있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성이면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계속 양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뭐 힘든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대지열병주들 충남 보령 의심 신고 이번 건 이제 상당히 재료가 좀 큰 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과는 장 시작 전에 나올 것 같고 양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차 상승이 크게 일어날 만한 그런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성이면은 이미 조정을 좀 많이 보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돼지열병주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